톱스타 뉴스 한수지 기자 승차 거부 택시 기사에 폭언과 폭행을 다한 40대 개구맨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가 누구인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사반독 최애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29일 새벽 경기 용인시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 뒤 욕설하면서 조수석을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씨는 택시를 탄 뒤 트웬티가 뭐라고 했냐 내려 트웬티야 등 욕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택시기사가 본인 앞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 다소 떨어진 곳에 정차하자 승차 거부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 걸어서 택시로 다가가 승차한 뒤 이 같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씨는 같은 해 3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부근에서 50대 직원의 오른팔을 카메라 거치대로 때리고 주차금질 어버콤과 돌멩이를 던져 폭행한 혐의도 있다. 김 씨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직원에게 신고하려면 에라 트웬티 등 모욕하기도 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라며 이 사건 재판 중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주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이 비교적 아주 중에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20년 6월 사기죄로 징역 1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사건은 실명 밝혀라 김 씨가 누구냐 벌금형 이상 정과 있으면 방송 못 나오게 해야 한다 실명 공개해라. 괜히 추측하게 만들어서 엄한 사람 피해보지 않도록 네티즌 수사대 출동해달라라며 공분했다. 한수지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 한수지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 한수지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